네, 어떻게든 새로운 맛을 잡으세요. 대박이다. 기대해보세요, 하슐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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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손을. 오! 오! 요즈 워터래, 맞아. 땡큐. 아, 또 커피. 아랍 커피다. 웰컴이 커피. 맛이 또 달라요. 또 달라. 대추예요? 땡큐. 네, 네. 대추. 와. 와. 중간중. 그래, 이렇게 셰프님들이. 와, 예쁘다. 해주시네. 이번에 두바이를 와서 새로운 음식을 뭔가 해보려고. 여기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이걸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 와, 예쁘다. 고수. 상신용어 한 자리에 더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음식을 배울 거예요. 음영자는 없죠. 음영자는. 그만해요. 고약돌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야? 야,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 아. 혹시 이건 그거 아니겠지? 진젤 파우더. 아, 진절. 생강, 생강. 진젤. 생강. 아, 생강이야. 생강이야. 생강. 생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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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쉬워하고 있잖아. 수피한다는? 아니, 아쉬워하고 있잖아. 저게 되게 뭐랄까, 되게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래요. 양고기예요, 양고기. 양고기. 우지. 클래스예요? 네, 클래스예요. 이거 레시피 직접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따라하는 거. 근데 레시피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가지고 지금 양만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스푼, 두 스푼. 그리고 올리브유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몇 가지의 양신료가 지금 섞인 거야? 나의 두뇌를 테스트하실 것 같은데. 아니, 몇 숟가락씩인지가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요? 아, 옆에서 알려주시겠지. 아, 지금 봤어요? 다 외웠다고? 오, 이야. 진짜? 한 번에 정확하게 외웠어요. 김이었어요? 다 봤어, 진짜로. 완벽히 외웠어요. 오, 이야. 다 외워놨는데? 카르타몬. 김이었어요. 저희 편집이 아니었으면 더 빠른 속도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편집을 할까 속도를 느렸어, 지금. 아, 정확하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넣었거든요. 그래서, 해놨. 응, 많다. 됐다, 됐다, 됐다. 죄송한데, 으흥 하면서 다 물어보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체크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체크하면서.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 아니에요? 진짜. 아무 거 아니야. 다 맞췄어. 아, 이거, 이거. 마지막, 올리브. 오. 오케이. Let's go. 오.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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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양고기에 바르는구나. 골고루 양념을 내기껄 해야 되나. 오, 싹 발라주네. 오케이. 금방 색깔이 물이 드네. 나도. 어떤 향인지 궁금해요. 이제 양념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이 사막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요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배우겠어. 아, 이제 저러 갈까요? 뭘까요? 오, 뭔가요, 이게? 아, 이제 여기다 군나 보다. 그릴이 있네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야자수로 해요? 야자수로 향을 입히게 하는구나. 향이 싹 배우겠네. 야자수로. 아, 향이. 저렇게 해놓고 저기 위에 이제 숯 위에. 바닥에 있어요. 네? 기다려보세요. 아, 저기 뭐야? 아, 구멍이 있네. 예전에는 정말로 저렇게 땅에 묻어서 했었대요. 또 왜 정성이 더 들어갔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짧아도 6시간 이상. 6시간이요? 네, 저렇게 해놓고 저기 위에 이제 숯 위에. 와, 차코. 그러면 should we go there? 숯불. 자, 그럼. 네 시간 동안 이렇게 있을 건 아니죠?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우와, 저거 봐. 스케일이 낫다르다. 저, 저 정도의 숯불 받고 은은하게 구니까 오래 걸리지. 밑에도 이제 깔았는데 위에도 이렇게 한대요. 아, 위에도 뭐야? 위에도 다 혼자. 이러면 위의 대로 그냥 영원에 구워버리네요. 열을 골고루 다.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정말 새로운 저 문화도 경험하는 거라서.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자, 과연. 궁금하네. 잘 익었을지. 오, 향 너무 좋아. 아유, 떨어지질 않아. 찰떡 좋아, 좋아. 오, 냄새 너무 좋다. 스파스토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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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accurate. 아니, 근데 이게 양념이 다 어디 간 거야? 다 스며 들어온 건가요? 그런가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커요. 진짜 큰 데도 진짜 냄새 하나 안 나고 너무 연하게. 맛있겠다. 아, 여기 밥이 있네요. 아, 이. 밥이랑 같이? 야, 이거 맛있겠다. 킵팥 위에다가. 밥이든 빠이든 살살하고 있어야지. 정말 다른 냉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까지 이미 다 배어있어. 저에게 하면 그 안에 육즙이 조금... 너무 맛있어. 저걸 한 대 맞고 싶다. 세게, 세게. 무덤으로 먹고 싶다. 너무 기대가 되다. 드디어! 만취 같은 것도 나와서...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이 약간 뭐랄까... 정말 초호 같아. 나랍부호입니까?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또 자리가 좋다. 기름싸게 봅니다. 너무 많아 보여. 갑시다. 자, 기대하십시오. 빠진다, 빠진다. 나 힘 그게 안 좋은 거야?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오, 부드러워. 기념 찢어지는 거 봤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그냥 뼈만 쏙 빠진 거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아니... 오래 찔만 하네. 들고 있는데도 그 부드러움이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완전히 맛있다, 표정이. 진짜 맛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양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거 향식으로 발라놓은 것밖에 없는데. 우와... 너무 맛있다. 유진 씨도... 양념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구나. 많이 발랐는데... 그냥 입안에서 살짝 그 향이 딱 커져. 너무 맛있다. 닭백수집에서 닭 뜯어먹는 느낌이다, 오빠. 정말 너무 연한 백숙 먹는 느낌이야. 되게 부드러운 백숙. 진짜. 정말 고기 본연의 맛이 나는데 냄새가 더 안 나요. 응, 그런 것 같아. 근데 부위별로 맛이 달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겠지.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너무 잘 드시네요. 진짜 잘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거 안 먹을 수가 없었어, 정말. 그래요? 양고기 키스? 양고기 키스예요? 양고기 키스. 양고기 키스. 양고기 키스. 양고기 키스가 뭐예요? 신기해요. 어떻게... 뭐 먹으면 먹는데도 이렇게 다 묻히고 있는 건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잠깐만요. 악필. 그리고 이렇게 묻히는 거. 그리고 좀 침이 튀는 거. 이거는 머리가 좋고 정이 많은 사람이야. 누가 그래, 대체 누가. 누가 그래요? 아, 진짜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진짜? 아, 진짜요? 나도 잘 묻히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런 게 없어요. 아, 뭐 이렇게 묻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 아, 뭐 비칠게. 이 음식들 중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게 사실은 이 램고기 고기 요리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꼭 램고기 아니라고 닭고기로 해도 되잖아. 닭고기로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그게 훨씬 대중적이긴 하겠지. 그렇죠. 비주얼 세요. 지금 뭐 최종 메뉴가 어떻게 공개가 될지. 이제 하늘이 완전 깜깜해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불빛만 없으면 별이 엄청 많이 보일 거야. 별, 사막에서 오는 별. 근데 저 엘리지 불빛이 너무 밝다,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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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이제 슬... 보인다. 이제 기다리면 점점 보인다. 저기도 보이고, 점점. 하나씩 보이고 있어, 점점. 우와. 자, 이제 우리 눈이 적응할 시간은 필요해. 그러면 어린 양자가 인사하러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많았네. 진짜. 저기 봐, 저기 봐. 어,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많죠? 실제로 보면 진짜 쏟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저게 엄청 많아요. 나도 사막에 가서 별 보고 싶다. 나도! 네.